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폼 솔로문의 대표 김용만입니다 무척 더우시죠? 이 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자 먼저 최고의 변호사 여러분들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만을 엄선했습니다 자 배신원 여러분들 어서오십시오 그래요 사실 더위는 더위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이열치리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정말 이분들 때문에 요즘 더워도 더운 걸 모르겠어요 아주 핫한 분들입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원더걸스 두 분 천혜스 손미씨 반가워요 너무 바쁘죠 요즘 네 요새 많이 사랑해주시니까 그만하고요 또 핫 핫 핫 그 노래가 요즘 최고예요 나오자마자 1위로 그나저나게 우리 이광기씨가 오늘 약간 다른 모습을 나왔어요 아니 여러분 깜깜하게 입고 안경은 그 뭐 제가 오늘 좀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면서 논리적인 이광기의 모습을 제가 보여주려고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잠깐만 근데 안경 어디서 많이 보던 건 내꺼 아니야 지금 제꺼를 왜 갑자기 쓰고 있어요 도수 있어서 어지럽지 않아요 지금 지금 참고 있습니다 야 많이 배워 오늘도 역시 우리 스타 베시버 여러분들이 8분이 아주 힘을 합쳐서 문제 해결을 잘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뢰된 사건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국민 법률 보충 처리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시죠 누구요 안영진씨 맞습니까 예 당신을 절도 용자로 체포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절도죄라니요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니 아니 절도죄라니요 무거해 보이는 노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일주일 전 제부자 안영진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아들이 보내준 용돈을 인출하기 위해 오후 6시쯤 은행을 찾았다고 한다 돈을 뽑기 위해 인출기 앞에서는 안영진 할아버지 아 지갑이죠 아 지갑이죠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 참고 지군모한테 가서 말하려고 갔더니 아니 끝나고 그냥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거 아니 우리 집으로 그냥 가져왔는데 아니 뭐 이런 청산들이 막 와가지고 막 저를 그냥 잡아가더라니까요 그렇게 인출기 위해서 지갑을 주워온 곳으로 경찰서까지 가게 된 안영진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지갑의 주인을 만나게 됐다고 한다 할아버지 이 지갑에 400만원이 있었다는데